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3등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사모님! 간밤에 꾸었던 꿈의 세계는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조금만 예쁜 고래 한 마리 다 떠나자 동해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외국 ś 우리 돌아가자 동해바다로 빠져버렸는데요 한꺼번에 잃는다 해도 우리들 가슴속엔 한 것이 있다 한 마리의 예쁜 고래 하나가 사모님 가시죠!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오 좋다 와! 생기는 잘한다 아, 힘이 잘한다 아, 영광입니다 사모님 사실 저희가 오늘이 집사불체 어떻게 보면 시즌1, 5년 동안 해왔던 시즌1의 마지막 녹화라서 사모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노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제작진, 우리 멤버들 모두가 늘 최선을 다하지만 좀 부족함을 많이 늘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족함을 채우고 시즌2에서 더 멋지게 돌아오자는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에 다같이 오늘의 질문을 해주세요 저는 오늘의 질문을 주신 모든 것을 그러나 오늘의 질문을 주신 모든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오늘의 질문을 주신 모든 것을 오늘의 질문을 주신 모든 것을